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지금 녹음되는 파일은 보야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 파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보야 BY M1DM 듀얼 무지향성 콘덴서 핀 마이크입니다. 스마트폰, DSLR, 미러스 카메라 등 다양한 스마트 장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를 채용했으며 듀얼 마이크를 채용해서 인터뷰나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제품이고요. 뛰어난 감도와 신호대 잡음비가 좋고 핸들링 노이즈 유입 방지를 위해 폼타입 핸드, 죄송합니다. 윈드스크린이 기본 제공되고 인터뷰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마이크 총 길이가 총 4m까지 돼서 사용하시는데 선걸림 없이 가능하고요. 제품 외형입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